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요 리롤덱 중에 가장 좋다고 소문이 난 각하극해 코고모덱을 알려드릴거에요 이 덱의 기본적인 운영법과 겹쳤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번째로 1코와 2코의 리롤덱이기 때문에 올해 모십김 리롤 해주시면 되는데 얘네 전부의 삼성작을 노려주시면 됩니다 삼성작의 우선순위는 카사딘 가렌 코고모 이 3마리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레이브즈와 케이틀린도 삼성작을 해주는게 무조건 좋긴 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인 카사딘과 가렌의 삼성작이 완료되었다면 그때는 6렙 50키보로 다시 전환을 해주는데 6렙 엘에는 말자를 추가시켜주면서 돌연변이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사딘과 가렌 중에 어떤 친구한테 탱템을 줘야 되냐면 둘다 탱템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삼성작이 먼저 될 것 같은 친구한테 탱템을 주시면은 피관리가 더 잘 될거에요 어차피 완제템에서 계속 얘네들의 탱템을 모아올 거기 때문에 일단 한명한테 몰아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6렙 50킴 리롤 진행해주시면서 코그모 삼성과 아직 삼성작이 안든 1코짜리 애들을 같이 봐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되고 코그모 삼성이 붙은 시점에 케이틀린이 5마리 이상 남았다 그러면 케이틀린 삼성작은 포기를 해주겠죠 대신에 한두 마리 남은 상태라면 리롤 돌려서 찾진 않구요 자연빵으로 삼성작을 노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레이브즈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코그모까지 삼성작을 마치셨다면 이제 7렙을 가주시면 되는데 7레벨에는 블리츠 크랭크를 넣어주시면서 3봉쇄자 넣어주시면 되구요 7레벨에는 굳이 리롤을 할 필요가 없구요 8렙을 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롤 덱 특성상 9렙 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8렙 마무리가 될건데 8레벨에는 제이스 넣어주시면서 집행자까지 받아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조합이 완성된 상태에서 카사딘과 가렌의 탱템들을 완제템에서 가져와주시면 되구요 코그모템이 남는다면 코그모템도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의 템같은 경우는 얘네 위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탱템 아래 있는 친구들한테는 딜템 위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자아 같은 경우는 그냥 돌연변이 특성 활성화 시켜주는 친구기 때문에 카이사 2성으로 바뀌는게 가장 좋겠지만 카이사 2성 확률이 낮기 때문에 문도 2성으로 탱커를 한 명 더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말자아 2성을 그냥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은 어떠한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정석적인 플레이를 알려드린거구요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시면서 특정한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 자 지금 첫번째 템으로 카사딘 벨트를 가져와줬는데 초반에 요런 카사딘 벨트나 가랜 벨트를 가져와서 각하극해 빌드업을 시작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카사딘 벨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각하극해 각을 보면서 갈거구요 자 이번에 또 돈인가요? 자 카사딘 2성 됐죠? 좋아요 자 이번 증강체 각하극해 생각하면 초월이 괜찮죠? 브레이브즈 사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팔고 생각을 하죠 어차피 안쓸거 같긴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돈인가요? 돈이 너무 많네요 자크 팔고 이자 자 가랜까지 떠줬고 일단 불츠도 나왔는데 요렇게 삼봉쇄자 그리고 워머그까지 이렇게만 해주면은 든든하게 잘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졌구요 자 가랜 좋습니다 케이틀링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각하극해가 겹칠거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겹칠만한 상대는 안보이고 한명정도 겹칠거 같은 상황에서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한마리 잡기는 케이틀린이 특화되있죠? 그래서 요렇게 해주고 불츠로 한마리 끌어오는 것도 잘 잡을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불츠를 넣고 진행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불츠를 팔고 이자를 볼 수 있었으면 팔고 이자 봐줬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졌죠? 자 가랜 이성까지 케이틀린도 떠줬고 지금 굉장히 잘 떠주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불츠는 어차피 6렙 7렙 그정도 타이밍 때 들어가는 친구기 때문에 미리 모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월도 있고 카사린 이성 가랜 이성이기 때문에 초반은 이겨줄 상대는 이겨준다는거 굳이 5연패를 하면서 가진 않는단 소리에요 그리고 지금은 카사린과 가랜이 잘 뜨고 있으니까 탱탱 먼저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빠 먹구요 자 가랜 좋습니다 겹치는 상대가 있는데 제가 더 잘뜬다는건 좋은 상황이구요 이런식으로 초반에 카사린이나 가랜 벨트 뭐 가빠 요런 스타트를 하시면 이성작도 쉬워져서 피관리가 살짝 된다는점 그리고 지금은 봉쇄자 애들이 이성작이 있으니까 삼봉쇄자를 섞도록 하죠 자 이번엔 겹치시는 각하극히덱 일단 지금 이겼구요 자 가랜 좋습니다 말자도 이제 6렙 구간정도에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당장은 살 필요가 없겠죠 자 이번 상대는 샤코 아직 일성이라 약하네요 자 이런식으로 골렘까지 각하극해 코를 사주시면서 와주시면 되고 지금 불츠를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어차피 저걸 팔아도 이자가 안되기 때문에 쓰고 있는겁니다 자 이번 아이템 장갑 자 이번에는 돈이죠 샤코는 필요없구요 자 이번에는 가빠 좋습니다 덤불조끼 자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50원까지 돌려줄게요 자 일단 적당히 돌려줬는데 나름 잘 떠주고 있죠 케이틀린 이거 지금 잘 떠주니까 한번만 더 돌려봅시다 카사딘 좋아요 자 이거 불츠 내리고 요렇게 팔고 오른쪽 3마리 팔면은 또 이자 나오거든요 그리고 덤불조끼 주시구요 오른쪽 팔아주시고 요런식으로 탱템들은 일단 몰아주시는게 좋습니다 한명한테 탱템을 몰아줘야 훨씬 더 잘 버텨주겠죠 그리고 카사딘이랑 가렌이랑 누구한테 탱템을 먼저 주냐면 저는 그냥 삼성작 먼저 붙을 것 같은 친구한테 주는 편인데 그걸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성작 먼저 된 친구한테 일단 빌드업을 해줍니다 누구한테 주든 상관없습니다 둘다 좋아요 케이틀린 자 이런식으로 또 5렙 와서도 계속 50원 유지하면서 리로 돌려주시면 되구요 코구모 사줍니다 그리고 요렇게 올려주면 5렙 구간 조합이 깔끔해지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탱템이 되게 좋죠 그래서 잘 버텨주는 것도 있는데 포월로 딜을 또 보장해주니까 탱템만 있어도 충분히 세죠 자 여기서는 뭐 딱히 고를게 없으니까 그냥 아이템 꾸러미로 아이템 가져와보죠 자 정손 나쁘지 않죠 솔직히 저는 탱템을 조금 더 원하긴 했습니다 어떤거라도 상관없으니까 카사딘 일단 여기까지 자 저는 각하극 캐덱을 할 때 웬만하면 탱템부터 살짝 설계를 해주면서 나오는 딜템들을 코구모한테 주는 편인데 탱템부터 주는 것도 굉장히 피관리가 잘 되죠 자 그리고 지금 탱템이 두개나 있죠 완제템으로 그래서 지금은 코구모템을 먹어주는게 좋습니다 뭐 그래서 국군같은거 노려주려고 했는데 뺏겼으니까 먹을게 전혀 없죠 이럴때는 그냥 벨트 먹고 탱템 하나 더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거 팔아주시고 리롤도 돌려줍니다 케이틀린 케이틀린 좋아요 그레이브즈 어 일단 코구모 카사딘 살 수 있죠 요렇게 팔고 사줍니다 이자를 못 받지만 이기면 좋고 지면은 뭐 어쩔 수 없는거구요 자 근데 만나신 분은 지금 1등 연승을 달리고 계신 오혁신가 템도 진짜 좋죠 상대방 진짜 잘 띄운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벨트를 가져왔는데 즈로, 지크, 벤시, 구원, 워머그, 태블망 전 저거 다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서 찾아줘야죠 창고 터졌습니다 자 지금은 다 한마리씩 남은 상태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레벨업을 해줄겁니다 1코짜리들이 요렇게 조금 남았을때는 6레벨 가주셔도 되는거에요 이거 그러면 조금만 더 돌려보죠 하나쯤은 뜨겠죠 아 어 나이스 지금 그분은 거의 버려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요기까지 그분은 아까걸 샀어도 어차피 삼성작 달려면은 5마리 이상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굳이 그부삼성은 안보려고 생각중이고 상대방이 삼성그부가 있죠 이러면 더더욱 그부삼성은 힘듭니다 자 상대 일단 겹치는 각하극해 일단 이겨줬죠 그리고 지금 덱이 겹치기 때문에 저는 코그모 삼성을 안보고 그냥 레벨업으로 전환해줄겁니다 자 여기서는 바이 정도로 집행자 잠깐 받아주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상대방이 암레인 템이 부실하고 암레인 삼성작도 안됐죠 빨리 딴 사람들이 보내주길 기다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 연운 대검 대검 곡궁 고서 자 여기서 고서 까줍니다 봉쇄자 나왔으면 좋았는데 뭐 뜬건 없네요 여기서 먹어줘야 되는거 아카데미나 돌연변이 둘중에 하나입니다 아카데미를 먹으면은 코그모를 키울 수 있는데 코그모를 이성작만 할거기 때문에 저는 굳이 코그모한테 템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판 봉쇄자를 메인으로 갈거기 때문에 가렌한테 돌연변을 준 다음에 가렌이랑 카사딘 이 두마리 캐리 라인을 생각해준거에요 일단 요거는 구원도 하나 줍시다 그리고 거아까지 지금은 탱탬 우선적으로 맞춰줄겁니다 어차피 저는 코그모 캐리보다는 봉쇄자 캐리로 가고 있는거에요 물론 코그모도 프리들만 해준다면 센거구요 지금 돌연변이 시너지는 안별 시너지입니다 아군이 죽을수록 강해지는 돌연변이 특성이요 자 코그모 이성 이러면 더더욱 삼성작은 안보고 이제 레벨업으로 달려주면 되겠죠 겹칠 때는 굳이 코그모 삼성까지는 욕심을 안내도 됩니다 자 이번 상대는 거학 인피 복원 데미진 진짜 세겠죠 럭스가 하지만 이겨줬구요 자 여기서 그부가 나왔는데 솔직히 그부 삼성 거의 못찍습니다 어? 사격의 위치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분이 아직 오랩 구간이라 딴 사람들이 때려줘야되는데 이분도 이제 삼성작을 좀 해가지고 좀 세죠 자 이번 상대는 말자하덱이구요 일단 지금 말자하가 계속 프리딜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프죠 오케이 일단 져주구요 자 그리고 지금은 장갑이 남기 때문에 포그모의 프리딜을 위해서 수운을 생각해줄거구요 일단 음전자 팔아주시고 레벨업 지금 해서 사교개나 아니면 불츠 하나 찾죠 지금은 불츠를 찾아서 넣어주고 싶긴 합니다 어? 싸이온? 이러면 집행자 빼고 싸이온을 넣죠 그래도 봉쇄자 수를 좀 올려주는게 좋구요 수운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수운을 만들면 요렇게 구석에 나도 조금 여유롭죠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박스를 좀 더 견고하게 치면 요런 암살자 상대로도 조금 더 잘 싸워줄 수 있겠구요 지금은 박스를 잘 치진 않았지만 탈론 선 타겟팅이 좀 별로였죠 이거 이기니까 저 친구 팔고 이자 봐줄거고 요런식으로 암라인 든든하면 코그모 수운 요런거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요런템도 좋다는거 알아두시면 좋구요 자 이번 증강체에서는 그냥 고설을 먹고 봉쇄자 하나 노리죠 봉쇄자 캐리로 갈때는 그냥 오봉쇄자를 깡으로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자 봉쇄자 하나 둘 셋 나이스 바로 먹어주시고 요거는 그부 삼성이었으면 무조건 그부 줬구요 코그모한테 템칸이 하나 남았으면 코그모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캣을 줄까 그부 줄까 고민중인데 일단 캣을 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 상대는 오역신과 진짜 빨리 맞추신 분인데 제가 일단 피를 역전을 했는데 여기서 줘가지고 다시 또 역전 됐네요 그리고 집행자 어차피 뒤에 많으니까 요거 팔죠 나이스 제이스 이러면 이제 8렙 찍고 제이스까지 넣어주면 되구요 그냥 불츠가 나온다면 불츠를 넣어줄 생각이 더 큽니다 오봉쇄자 오봉쇄자 맞춰주는게 좀 차원이 달라요 자 이번 아이템 음전자 피바라기도 괜찮죠 카렌 자 이번 아이템 이러면은 그냥 피바를 주자 제이스 페어 일단 피바라기 주시고 요거는 지금 당장 레벨업 하죠 어차피 저는 이성작 할게 더이상 그렇게 많진 않아서 조금 돌려주면서 찾아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나마 찾아줄게 싸이온 이성 그리고 불츠죠 제이스 이성은 솔직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도렌벤이 상징을 먹었을때는 웬만하면 그냥 가렌 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이 덱의 핵심은 가렌 카사딘 코그모 이 셋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세자를 메인으로 하면서 공세자한테 딸리는 딜을 이제 코그모가 대신 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자 요거 템이 좋아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진짜 잘하면 이겨요 오 세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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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평타 평타 평타도 세거든요 다 피하면서 나이스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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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여기서 사줄거 없고 리롤 돌려서 싸이온 이성이라도 노려주죠 아니면 캐틀 3성 오케이 케이틀린 안뜨구요 자 이번 상대는 오역신과 세라핀 덱 세라핀 템이 그렇게 좋은건 아니죠 근데 데미지가 진짜 세더라구요 지금 보시면 세라핀 템이 빌템이 센건 아니에요 그죠 빌템이 있는건 아닌데 되게 세더라구요 성배가 있긴 한데 여전히 세라핀 덱 좋다 라는걸 알수가 있겠죠 자 사줄거 없고 또 리롤 돌려서 찾아줍니다 저는 구렙 갈 생각말고 뭐 제이스 이성 사이온 이성 캐틀 3성 노려주면 되는거고 지금 만약에 불치가 뜨면은 제이스 빼고 넣어줄정도로 오봉세자가 좋은데 안떠주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리롤 한번 날리기 싫으니까 패틀을 팔고 요렇게 해줍시다 어차피 케이틀린은 8레벨에 한마리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1코짜리들을 기대할때는 최대 6렙정도까지는 기다려줄만한데 8렙와서는 기대하기 힘들죠 자 지금은 가렌템도 나름 괜찮고 카사딘도 탱탬이 좋아가지고 그냥 비비면서 들어가죠 카사딘도 스킬 딜 굉장히 세구요 가렌도 저 궁수만 되게 세거든요 자 스킬 날려주면 원콤 나고 때려주고 때려주고 때려주면 끝 자 그리고 초밤 라운드에서는 코고모가 풀템이라면 가렌과 카사딘의 남는 탱탬들을 챙겨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구원 이온 충격기 태불망 다 좋아요 진짜 싹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온 충격기 먹어줄게요 이게 코고무도 마법 딜이라서 조금 딜에 도움이 될거에요 아 케이틀린 팔아서 뜬거죠 아니 근데 불츠를 찾고 있는데 불츠가 단 한마리도 안주더라구요 어디갔죠? 없네요 그리고 암살자를 만날 차례같아서 이거 카사딘도 뒤로 빼놨구요 자 보시면 탈론이죠 이렇게 싸움 구도가 되면은 탈론이 탱커를 때릴 수 밖에 없겠죠 이러면은 코고모가 프리딜을 넣어줄 확률이 높으니까 웬만하면 이겨주겠죠 자 거학이라서 금방 녹였구요 자 근데 상대방도 나름 잘 버텼네요 자 잡아주고 때려주고 끝 이런식으로 수은이 코고모한테 있을때는 박스치기가 수월해서 암살자 상대로도 괜찮죠 자 살거없고 또 리롤 돌려줄게요 와 근데 불츠가 진짜 안나오네요 자 이번 상대는 오혁신과 진덱인데 진템이 그렇게 정석템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저걸 뚫기는 힘들겁니다 거학이 있으면 좀 잘 뚫리는데 거학이 없었죠 자 아이템 먹어주시구요 오케이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줍니다 오케이 죽던 수호천사 제이스 주고 이건 뭐 아무나 주죠 그냥 이분은 템을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중보급을 든 상태라서 템을 더 완벽하게 가져오는거긴 하지만 상대 템을 보시면 올삼성을 찍고 올삼템이 다 있죠 그냥 요건 차이가 너무 심각하게 납니다 심지어 코고모도 정석템이구요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직 안 컸을때 빨리 죽여줬어야 되는데 일단 이러면 1등은 뺏긴거 같구요 지금 암살자들이 많아서 계속 뒤편에 놓는 겁니다 아 근데 요건 진거 같네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죠 조금 남았으면 카사든이 좀 해결해줄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이 남아서 요거는 진거 같습니다 그래도 잘 버티죠 일단 지금은 맞았고 이러면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자 여기서 리롤 제이스 이성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각하극에 만나고 샤코 만난 상태니까 탈론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배치를 해볼게요 탈론 만났구요 자 집행자 좋습니다 탈론 카운터가 제가 집행자라 했죠 수은 없으면 저렇게 집행자에 묶이면 딜로스 심해져서 거의 웬만하면 안집니다 어 근데 왜 이렇게 못잡는거 같죠 탈론 놓여주면 되죠 이제 나이스 일단 거학을 가져와준 상태구요 요거는 리로 돌려서 불채라도 찾아보죠 아까 이 조합으로 털렸기 때문에 조합을 좀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오봉체자라도 넣어주고 싶은데 뺀다면 요거였거든요 쌍발총이 안터지면 굳이 의미가 없는 시너지라 요걸 빼줬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도 안별 도련변이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구요 일단 상대방 서풍은 카사딘이 띄워졌네요 자 싸이온 궁극기 좋았구요 지금은 진거 같습니다 그냥 너무 차이가 심해요 그죠 올삼성인데 올삼성 3템이다 말도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겹쳤는데도 서로 1,2등을 할정도면 진짜 좋단 소리죠 저는 겹쳤기 때문에 빠른 레벨업으로 전환해준거고 상대는 끝까지 삼성작을 노려준건데 결국 버티면서 삼성작을 끝까지 해주시고 피관리가 된다면 삼성작을 찍으신 분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에 저분이 운이 살짝 안좋아서 삼성작이 안되고 피가 없을때 다른 사람한테 죽었다면 제가 1등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거죠 이런식으로 각하극해대행 마무리 할거구요 잘 보셨다면 구독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게요 감사합니다